소다의 식물놀이터입니다. 오늘은 팽잉거리 식물을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는데 오늘은 오픈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디아, 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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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이렇게 사이 iTunes 랩동. 시원단 Isabella corny etit. 다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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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는 중품이에요. 시리아, 이 파이크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정말로 기르고 싶은 시리아이튠데 색깔들은 초록초록 그리고 그린은 하얀 무늬가 없는데 하얀은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자, 보이시죠? 자, 자, 아, 잘생각해. 왜 레인인가 했더니 이렇게 주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건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네요. 자, 자, 안좋은 침물도 이렇게 생겼네요. 다진마다. 이렇게 정말 싫어하죠? 제가 하퀴댄구보다 너무 괜찮은데요? 음, 보이시죠? 다진마다. 다른 업체들이 이렇게 잘하네. 시작. 펄팅. 음, 잘하시네요. 자, 짜잔. 자, 잠시후에 예쁘게 풍가리를 할게요. 감사합니다.